이번 영상에서는 농원 근황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목수국인 썬데이프레이즈 화분 심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꽃이 가을을 넘어서면서 붉게 물드는 품종인데 보통 남부에서는 붉게 물든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붉게 물드는 품종들은 기온이 낮아야 물이 잘 들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에서는 붉게 물든 꽃을 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한라철축은 일반적인 철축보다 키가 작게 자라는 철축의 품종입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화분에서 키우기에도 좋고 정원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새로 작업한 알케밀라입니다. 잎에 외친 물방울이 정말 앙증맞은 모습이죠? 알케밀라는 주변 식물들이 돋보이게 받쳐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둥근잎깡의 비름이 만개하는 시기입니다. 새잎깡의 비름이 둥근잎깡의 비름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서 모양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자나무가 가장 예쁘게 물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렌지 로켓은 직립하는 특성이 있는 매자나무로 약 1.5미터까지 성장합니다. 2차로 식재한 모나르다도 뿌리가 화분을 가득 채울 만큼 성장했습니다. 가을에 식재하시면 내년에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새로 식재한 묘 중에 와인컵은 시중에서 지소니를 닮았다고 해서 와인컵 지소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생김새 말고는 지소니풀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식물인데요. 역시 세력이 좋아서 1년이면 화분을 가득 채울 정도로 성장합니다. 좀 더 임팩트 있는 연출이 가능한 향등골나물의 품종입니다. 잎의 진한 무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백두산 터리풀로 더 유명한 고사리 터리풀입니다. 양치류의 느낌을 채워줄 수 있는 품종으로 불가리스 터리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단풍을 떠올리곤 합니다. 삼지구엽초 역시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식물 중에 한 가지로 가을의 느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토종 앵초를 제외한 앵초들의 잎이 비대해지는 시기입니다. 정원에 이식하기에는 알맞은 시기로 황산 앵초나 일본 앵초, 노란 앵초, 드럼스틱 앵초 등 다양한 앵초가 있습니다. 가을은 식물들의 잎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윤판나물 역시 잎이 변하며 가을을 물들입니다. 아주가는 초콜릿색 잎이 매력적인 질피 식물의 대명사로 백리양과 같이 많이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전체를 덮기보다는 사이드 경계에 식지 않은 것도 보기가 좋습니다. 누린내풀은 사진으로는 느낌을 담아내기 힘든 식물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정원에서 한두 해 자리를 잡으면 존재감이 훌륭한 야생아입니다. 박람회나 조경식재로 많이 빠져서 얼마 남지 않은 투구꽃입니다. 가을의 대표 야생아 중에 한 가지로 특이한 꽃이 매력있습니다. 밝은 양지에서 하엽 후에 새롭게 잎이 도단하고 있는 공작고사리입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고급 고사리류의 한 가지입니다. 한국의 야생제라늄인 꼬치손입니다. 수입 숙군재라늄과 비슷한 느낌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토종 야생아입니다. 매화홀떡이의 한 품종으로 꽃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편이고 잎의 색감과 모양도 아름답습니다. 클레마티스의 산목묘입니다. 이제 자리를 잘 잡아서 폭풍 성장을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줍니다. 맥문동이 모두 지고 씨앗이 맺히는 시기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무늬 맥문동입니다. 잎의 무늬도 매력적이지만 늦은 개화 시기는 더욱 매력있습니다. 황금톱불이 새롭게 포트작업되었습니다. 워낙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서 금방 포트를 채워나갈텐데요. 다른 토풀 품종들보다는 습에 취약한 편입니다. 석부작이나 익기정원에서 많이 활용되는 한라꽃장포입니다. 꽃장포와는 다른 종으로 너무 습한 곳은 좋지 않습니다. 한라꽃장포와 같은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실꽃풀입니다. 아담한 크기의 상록성을 보이기 때문에 분화로 유망합니다. 황금터리풀 역시 가을을 장식하기에는 정말 좋은 야생화입니다. 다양한 터리풀 종류 중에 잎이 가장 임팩트 있는 품종입니다. 얼마 전 3차로 파종한 씨앗들에 발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기존 품종 말고 또 새로운 품종들을 다양하게 선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맹문동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느정도 성장암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큰 포트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바꽃나무도 새롭게 포트작업되었습니다. 작약을 한바꽃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바꽃나무는 작약과는 완전하게 다른 식물입니다. 숙근해바라기 골든피라밋입니다. 일반종에 비해서 외성종이지만 원종이 크기 때문에 약 1미터 정도에서 화사한 꽃을 피웁니다. 가는 오이풀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산란거리는 느낌이 좋은 야생화 중에 한가지로 자주 가는 오이풀과 씨앗화종을 같이 해서 색은 섞여 있습니다. 진다이게미치도 예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굉장히 튼튼하고 곧게 서는 것이 큰 특징이고 꽃잎이 많아서 다부진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향등골나무는 내치포트에서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요. 노지에 두었던 모종을 안으로 들여와서 시기에 맞게 꽃피울 모종입니다. 층꽃나무도 보라색이 1차 마감이었는데 기본종이지만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밖에 뿌리 내린 녀석들을 향등골나물과 같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흰색 층꽃나무도 여전히 밝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찍 핀 꽃들은 벌써 씨를 만들어갑니다. 넓은잎 구절초의 꽃도 예쁘게 피어납니다. 흰색에 퍼지는 운운한 분홍색이 예쁜 품종입니다. 외성용담도 기다리던 꽃을 피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진한 보라색의 색감이 아주 뚜렷해서 가을과 잘 어울리는 야생화입니다. 벌개미치도 아직까지 큼지막한 화사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개미치 종류 중에는 가장 큰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군들도 성황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보라, 분홍, 흰색 세가지의 색상으로 취향에 따른 선택이 자유로운 블루벨입니다. 알이 동글동글 튼실한 모습이고요. 이른봄의 대표적인 구군식물인 크로커스의 구군도 튼튼합니다. 실물이 아름다운 겹수서나 6종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블란다 아네모네의 구군모습입니다. 블란다 아네모네는 비대해진 뿌리를 떼어내거나 절단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구군 단면이 보일 수 있지만 식물이 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무스카리 역시 월동 구군 중에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한가지입니다. 아네모네나 튤립과 혼식해서 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겹툴립의 구군도 튼실한 모습입니다. 일부 품종은 벌써 마감된 녀석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번 근황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